사람 구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일을 해낼 겁니다.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달렸죠. 대박. 너네 진심 못 믿냐? 너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만 전전할래? 나도 살기 힘들어. 나도 살기 진짜 힘들다고. 너도 힘들겠다. 제발 뒤쉬 부름하려면 왜 이러고 서러. 난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을.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값이 매겨지는 거야. 준희 너 내 옆에 있을래? 어때? 내 제안이? 준희 너 내 옆에 있을래?